ㄴ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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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저희가 나 철거시킬 거예요. 철거시킨다는 말 안 부러가지 마세요. 한숨도에 즉득 철거시킬 거야 내가. 다 좋지 마. 아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부셔라. 다 밀어버려 없애버려 이렇게 해버리시면. 형이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. 진짜 경기도 계곡은 깨끗해졌을까. 진짜 경기도 계곡은 깨끗해졌을까. 이제 우리가 경기도에서 새로운 모범을 한 모이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럼 제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 너무 좋습니다. 이제 좀 저기 철거가 되고 나서 이제 꼭 굳이 백수를 먹지 않아도 이제 좀 계곡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반응이나 또 뭐 이런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올해 장마와 폭우 말 그대로 기록적이었습니다. 54일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 동안 1년치 강우량이 쏟아진 곳도 있었는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번 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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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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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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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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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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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